어 워낙 유리하니까 그쵸? 난 일단 반대 아 아쉽게도 찬성이 나왔네요 나비 고맙습니다 본캐나 할까? 선의전 좋아졌으니까 본캐 한판 하고 가죠 바드를 선팩으로 했네 저런 사람이 보통 바드 원챔 바드 장인 이런거거든요 바드도 사실 하는 사람만 하죠 일반 서폰유저가 바드하진 않는거 같은데 하는 사람만 하는 느낌 아 렉사르 벌써 보기싫어 아크샨? 어지럽네 다치네 아 근데 되게 쿨하게 한다 1초 다치도 아니고 그냥 바로 다치해버리네 한명 빼고 다 똑같아요 블라디베네란네 그 사람은 이제 없는듯함 와 바드 또 나왔어 종일인물이구나 카타리난가? 파론 정글이구나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만년소리가 나은거 같애 아까도 무대는 한번 써봤는데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무대는 들어가나? 뭐 틀이셔서 괜찮진 하겠다 바드 스턴 두명이 맞는거 아니면 오우 달아 좋아요 겸엘까지 땡건가? 모르겠네 합의 아이고 어 먹은거구나 다행이다 여기까지 하죠? 아 안하는게 낫지않나? 와 미드라인 좋은거봐 운 좋다 이거 이게 진짜 그냥 확률 싸움이거든요 라인이 좋게 되나 안좋게 되나 이게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고치려고 했는데 라이엇에서 포기하고 그냥 반반 확률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라인이 좋네요 기분 좋은 스타트 와우 와 죽을 뻔했네 다행이다 파랗단은 뭐 오케입니다 가드가 오려나 근데 가드가 온 것 같죠? 찾았다 상대팀 하기 싫겠다 뭐 어떡해 이렇게 돼버린걸 인베이드 잘 봤어야지 풀피 유지하죠 이거는 점치는 먹었네 뭐야 어 안써서도 잡는건데 아깝네 아이고 타비 이번파는 남한신에나 갈까? 타비 타줄걸 그랬네 이거는 대포 먹을때 2 한대 2 한대 2 한대 탈론이 올수도 있는데 리신 가까우니까 또 하죠 리신이 바로 위에 있어서 공 배우면 이제 더 편하죠 라인저는 라인저는 바텀 굿 모틸러스의 더블킬 모틸러스의 더블킬 모틸러스의 더블킬 하하하하 신기하네 야 이거 너 먹을거야? 먹을건가요? 먹을건가요? 못참겠어 나 아비 근데 이건 참기 좀 힘든 자리였다 그쵸? 앗 아까운데 뭔가 크림남주탐 카비 다 죽었다 그럴수도 있지요 네 까비 노플 욕먹은거 좋아요 오 제압골드? 좋았습니다 베이스 포춘이 제압골드였구나 미드 미아야오 어딘가 간거같애 바텀이 좀 조심해야되지않을까? 전혀 안보임 보임 별령 카타쪽 누리자 여기 카타있지않나? 아 좀 아까운데? 네 가버렷 집 100% 안가요 가리오가 없거든 어슷 왜 갔지? 가리오가 없었잖아 뭐야 어 진짜 갔네요 네 와 리신 진짜 어떤 의미에서 좀 대단하네 뭘 들어갈 줄은 몰랐네 바용 어우 달아 어우 제이스님 EQ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지 아니 빠져야돼 스토프 채우고 가자 아 또 매매한데 이러면? 잠시만요 타지 말걸 이거 수호자를 생각을 못했다 미포까지 노리려고 했는데 수호자 터지면서 안죽었네 아쉽다 아 좀 더 잘했으면 다 땄을 것 같은데 아깝다 어? 리신템이 사라졌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뭐임 일단 뭐 우리끼리 잘해보자 연운이 생겼는데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바텀 달리는 중 이거 어떡함 큰일났다 지금 초 비상 초 비상 완전 비상이요 이거 이기려면 4대5 이겨야돼 그러기엔 삽도 좀 힘들어하는 듯함 좋아요 그냥 잘해보자 우리 후반 도우니까 후반 밸류 좋은 챔피언 3개나 있거든요 제이스 카이사 파사딘이면 그래도 할만하다 상대 조합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돼 뭔가 전판 부캐도 이랬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니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랭크게임 하지 말라는 개시였나 아이고 이런 일이 어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리신이 CS 뺏어먹기 마구마구 하면 좀 뭐야 템 다시 샀네 아 근데 파밍을 위한 템이구나 하하하하 라인 푸치를 위한 템이구나 아이고 이런 일이 괜찮아 괜찮아 캔윈 캔윈 순서에서 한번 잘해보자 여기 랩이 잘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아 까비 피한데 피하고 피하고 돕고 좋은데요 아 진짜 잘 싸웠다 이 정도면 나 빼든 좋지요 와우 이걸 살아? 미쳤다 아리 좋아요 굿 이거 진짜 할만한데 이러면 계속 던져주거든요 좋습니다 리신아 욕먹자 네 그런건 없구요 그래 욕먹으면 안되지 고집은 끝까지 부려야지 그래 오케이 잘 크긴 했는데 나만 잘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어우 깜짝이야 아니 선생님 여기 숨어있는건 반칙이잖아요 깜짝 놀랐네 네 잡자 잡았다 칩니다 다른쪽 붙죠 안치네요 와드가 맞네 죽고있는거지 칼론이었나 방금 칼론이네요 파밍을 계속하긴 해야겠다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감창돈왔네 아 와드였구나 죽을뻔 이거 죽었으면 바론이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4명은 잘해야된다 디신은 이미 그 좀 서운해진 상태니까 서운하지 않은 4명이서 잘해야된다 아 이게좋아 까비 아까운데 맞아 좋은데요 이거는 받아봤는데 굿 치어 야미 빌자 아니 카타는 질려고 하네 아니 카타야 질려고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점치자 사람이 모른다 좋아요 곧 상대가 저걸 자르려고 오는거를 역으로 이용해 있습니다 이런거 잡지 않았나 봐요 이겼는데 흐하하하하하 아니 이걸 이긴다고 오 오 리신 여는 파라스 녀석 정신 차렸구나 돌아왔구나 리신 오 오 잘 살았다 좋습니다 펜 여기있거든요 펜 여기있거든요 오플 힐 났다 잠깐만 아 인생 낫배드 낫배드 별발받았거든요 바론만 아니 바론 줘도 돼 포킹이 세긴 한데 포킹이 세긴 한데 오 이러면 뭔데요 와 우리팀 뭐야 미이코 있었다고 해 노프리야 와 우리팀 뭐야 역시 딸이다 하하하하 미이코 있었다고 W 뿅 가버렷 그게 안가냐 아 가네요 좋았습니다 과용 우리 할 필요는 없죠 하이사랑 제이스 있을 때 합시다 괜히 지금 막 나댈 필요 없다 서브 주인공 느낌으로다가 숟가락만 얹자 굿 하이사가 다 해줄거야 하이 하이 가버렷 하타 없을 때 건넵 볼 수 있나 와 우리팀 뭐야 진짜 되게 잘함 가버렷 와우 기지 하이사 잘했다 아니 어 네 좋았습니다 그래도 리신보단 나음 ㅇㅇ 인정 고맙습니다 제 사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